단순히 적의 힘을 받아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힘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몸의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이게 화의 질투가 너무 좋으러 가면 너무 좋으러 가면 너무 좋으러 올 때 조심해 볼 수 없어요. 이제 저항량 이제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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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다가 시작한다는게 세게 오면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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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 주먹이 빠른지 네 네 앞으로 안 먹으니까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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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